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 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박형준 사무총장 당시에 이 넓은 레스토랑 임대료는 안 냄대요 부산 어제 열린공간TV에서 추가로 박형준과 관련돼서 네 가지 기사를 썼어요 이분들은 근데 열린공간TV 어제 실시간 시청률이 만 천명까지 왔습니다 늦은 시각이고 아무래도 진행이 거기는 2시간 3시간만 가거든요 3,4%다 보니까 쭉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만 명 넘지 않았었는데 어제는 만 천명이 2시간 넘게 시청을 하셨어요 근데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네 가지 이슈를 제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경주 쪽에 원래는 주택인데 이거를 갑자기 창고로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지금 누군가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보통 창고를 개조해서 사람이 사는데 여기는 왜 사람이 살던 것을 창고로 개조했을까 해서 보니까 혹시 지금 박형준 씨 후보가 1가구 2주택이라고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부동산 구매와 관련해서는 합법적이었다 적법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맞추기 위해서 1가구 2주택 주택을 용도 변경하는 거 아닌가 참고로 그런 의혹을 제기했고요 그 집 바로 옆에는 또 아들이 사는 걸로 보이는 집이 있더라 이런 얘기 그 다음에 D마크하우스라고 이거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진짜 그 해운대 LCT 옆에 있는 뭐라고 그러지 D마크 보시면 알았지 해운대 음 요거에요 요거 빠밤 어떻습니까 한 100평 정도 되는 클래스야 각 근데 4층인가요 로얄층에 박형준 부부가 사는 것으로 의심된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별장 같은 개념인건가요 요 뒤가 요게 좀 닮아질 길이거든요 요 앞인가 뒤인가 여하튼 요 바로 인근에 조형 화랑 박형준씨 후보 부인이 여태까지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진 조형 화랑이 있어요 그 화랑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에요 거기에 조형 화랑 명의로 10억 원의 전세권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10억 주고 조형 화랑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요거는 조형 화랑에서 전세권을 확보했으면 조형 화랑 업무로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박형준씨 같은 경우는 선관위에 등재되어 있는 주소가 LCT가 아니에요 볼 때리지 않아요 여기 있죠 박형준 박형준 수보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음 여기 주소가 다 나옵니다 그죠 여기 보면 해운대 달맞이길이 다 주소야 자기 주소야 이 사람은 달맞이길이 다 자기 거야 길을 다 갖고 계신가 봐요 원래는 어 이 문제제기가 일어나기 전에는 해운대 달맞이길 구체적인 주소가 있었어요 어 조현 화랑 하면은 어 주소가 있죠 어 컨택트 해운대로 어 달맞이길 170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요 주소로 돼 있었어요 원래는 그래서 어 언론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여기 어 조현 화랑 4층에 어 방 하나짜리 원룸이 있는데 거기서 부부가 거주해 왔다 는 취지로 언론에 보도를 했답니다 근데 왜 엘시티 를 자기 말대로라면 작년 4월에 작년 4월에 계약해 놓고 왜 그 넓은 어 75평짜리 어 최고의 쾌적한 엘시티 바다뷰 바다뷰를 자랑하는 제가 봤더니 아 아 방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디마크 여기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열린공간TV에서 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파트는 저기 놔두고 언론에다가는 화랑이 있다고 하고 여기에서 여기 한 100평대 정도가 되는가봐요 112평인가 여하튼 이런 어마어마한 베란다만 하나 둘 셋 네 개짜리 어 해운대가 내려다보이는 뷰 더라고요 어 요런 뷰입니다 해운대가 이렇게 내려다보이는 테라스 네 개의 테라스에서 해운대를 내려다보는 아 진짜 좋네요 좋았겠다 부럽네요 부럽다 아 아씨 일환적으로 이런데 그냥 설치 뭐하러 부산시장 하겠다고 기억이 나가지고 여기서 그냥 거기 구워 먹고 그냥 여기서 와이들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또 그리고 또 엘시티 가서 또 더 높은 데서 또 보고 그러지 왜 부산시장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해찬 대표님 말대로 자제력이 없는 인간이다 탐욕 탐욕적이기도 하면서 그 탐욕을 자제할 자제대력도 없어 아 진짜 어휴 좋다. 부럽다 야. 그러니까. 이 얘기 죄송합니다. 우리 방송하고 있었지? 나 집 보러 왔는지 알았네. 전세권만 부산에서 전세권만 10억이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서울에서는 전세권 강남에 가면 10억 이상 되는 데 있지만 해운대에서 대단히 비싼 걸로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박형준의 아내 조연 씨와 과거에 조연 화랑의 지분을 공유하고 있던 화랑의 지분을 공유하고 있을 정도면 뭡니까? 사업공동체죠. 경제공동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밀접한 사업파트너의 딸이, 딸 부부가 박형준이 국회 사무총장으로 재임 시절에 국회 양식당을 단독으로 입찰을 받았으니까. 단독으로 입찰을 해서 먹었다. 이 대로라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제 연륜공간TV를 보니까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볼게요. 그냥 경양식집이 양식당이 아니에요. 이 집인데 헌정해관 6층에 있답니다. 그런데 한강뷰야. 이 사람들은 뷰를 왜 이렇게 좋아하냐? 뭐 다 보여야 돼, 물이. 바다뷰 아니면 한강뷰인데 한강뷰를 자랑하는 6층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 자리예요. 이거를 조현화랑 박형준 아내의 동업자의 딸 부부가 들어갔는데 이게 왜 특혜라고 의심을 하냐면 박형준이 사무총장 당시에 이 넓은 레스토랑 지금 만석이라는 겁니다. 평일인데 어제 열린공간TV가 가봤더니 만석이라는데 임대료를 안 낸대요. 그러니까 이게 임대료를 안 내는 공짜야, 공짜. 정말 꿀자리인 거죠. 임대료 안 내고 여기 지금 인테리어랑 이런 의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다 국회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거래요. 조달청에서 억수로 또 비싸게 조달한 겁니다. 수도세, 전기세 그건 내야겠지. 근데 안 낸답니다. 그냥 팔리는 족족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야. 나 황당해가지고 말이 안 나오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더 임대료 부담이 더 큰데 이거는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특히 더 분노를 하실 수밖에 없네. 근데 이걸 박형준 때 자기 와이프 절친 부부한테 딱 이거를 주는데 간여한 거지. 왜? 이게 경쟁 입찰로 들어와서 이 정도가 만약에 조건이 무상이야라고 알려지면 뭐하러 세금 내고 장사합니까? 여러분들 여기다가 그냥 칸막이 해가지고 하나씩만 매장 내도 되겠다. 그죠? 엄청나게 몰려들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제대로 안 알린 거야. 그래가지고 딱 한 팀만 자기 와이프 동업자 딸한테 준 거야. 여러분들 이거 말이 됩니까? 그리고 5년 동안 지금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난 열린공원TV가 확실히 대단하다고 보는 게 1년 매출이 얘들 주장하는 것만 10억이래요. 저는 안 믿습니다. 1년 매출이 10억이라고 주장을 한다는데 그럼 이제 10억을 인건비만 털고 다 가져가는 거지. 근데도 이 사람들이 다 적자라고 국회에다 신고했대요. 그러면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는 뭐가 있어요? 최소한 10억은 10억은 벌었는데 적자로 신고했어. 그러면 직원 수를 막 늘려서 직원들한테 돈 준 걸로 해서 뺐거나 그죠? 아니면 뭐가 있어요. 다른 지분을 가진 다른 사람이 있는 거지. 이를테면 조연 씨 또는 박형준 다른 차명으로 누가 주주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한테 사실상 임대료 같은 걸 상납하느라고 결국 돈 또는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 양식당 과 관련해서는 국회 양식당 사장이 양식 선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척자 보면서 뭐하러 해. 그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재밌더라. 뭐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국회에 이상한 조형물이 있다. 근데 그거 앞에 있다가 뒤로 돌렸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거는 사실 5년 전에 일반 보도가 나왔던 거거든요. 국회 과일 남문. 박경준이라는 사람. 정말 국민들의 국회 앞에 있었는데 지금 헌정에 뒤로 넘겼다. 근데 이것도 관련돼 있다. 박형준 때 있었던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 8천 들였다. 근데 이 작가가 조연화랑의 건물 디자인을 담당했던 사람이다. 조연화랑과 무슨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혹입니다만 이게 2015년에 이미 언론에 지적이 됐던 내용이어서 저희가 자세하게 여기서 전달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박형준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모두 아시는 것처럼 김승현 전 홍대 교수 박형준 아내의 딸 이라고 주장하는 박형준의 이부 딸의 입시 의혹과 관련해서 공무원의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그냥 이거는 지금 저 교수라는 사람 거짓말하고 있다. 우리 딸은 시험 본 적 없다. 홍대에서 좀 확인을 해줘라. 홍대 쪽이 요청하면 바로 끝나는 문제 아닌가요? 근데 이거를 굳이 소송으로 끌고 간다는 거는 당장 이게 사실이 드러나는 거 드러나는 방법은 피하고 이거를 나중으로 뭔가 미루는 느낌이 아 이 선거만 어떻게 잘 넘겨보죠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당장 고소도 아니고 고발이라고 하는 방법을 택했었고요. 고소 아니라 고발이면 이제 통상적으로 저희가 느끼기에는 무고로 맞고 되는 거를 피하기 위한 조치인데 실제로 자기는 여기에 딸이 홍대 미대 실기시험에 응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서 지금 김 교수와 보도한 열린공원TV 측은 학교에 자료가 있으니까 확인해보자 하는 것이거든요. 전화 한 통하면 되거든요. 실기시험에 응시한 적이 없는데 학교에 우리 김 교수님 주장대로 그림과 그 그림에 대한 평가 서류가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박형준 쪽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니까 어찌 됐든 간에 이거는 이런 방식으로는 선거 전에 결판이 날 수 없잖아요. 또 소송을 하려면 오래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이거 넘기겠다는 거 아닐까 당장 전화 한 통하면 진실이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그것을 박형준 쪽에서 취하지 않고 훨씬 더 선거 이후에 한참 뒤에나 나올 그런 방식을 택했다는 것은 의심스럽다 한마디로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겠네요. 그 와중에 또 박형준이 기장군일 때 부동산 투기 의심된다 라고 하는 진짜 이건 정말 까도까도 나오는 기장군일 때 재미있는 거는 여기다가 미술관을 지으려고 했대요. 미술관 136평을 공동 소유를 했는데 1316평 1316평을 상당히 큰 미술관이죠. 그런데 이 미술관을 지으려면 자기들은 여러분들 부산 쪽 가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기장 쪽에 어마어마하게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딱 땅을 산 거야. 투기한 거 아니야. 그럴까 봐 미술관 짓는다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스러운 게 왜? 이 천평이 넘는 미술관 부지 같은 경우는 보통 행정기관의 인허가 사항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과 사전에 상의 후에 땅을 구매하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이거 인허가 안 나면 말고식으로 덥석 땅부터 구입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신동근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와중에 박형준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부산 지역 대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사퇴를 촉구하면서 처음으로 집단 행동에 나섰다는 것이고요. 부산 분들은 많이 아시는데 이런 플래카드를 드신 분들이 계십니다. 조강지쳐버린 불륜남 LCT 두 채 40억 이익을 받다. 조강지쳐버린 불륜남 이라는 것도 사실 팩트로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참 제기 안 해요. 연예인들에 대해서는 사실 설모 경고 배우 같은 경우에 사실 연예인들이면 훨씬 더 자유롭게 만나고 헤어지고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광대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국민에게 웃음을 감동을 주기 위한 직군의 사람이니까 좀 더 그분들에 대해서는 관대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연예인들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더 성인군자 수준의 윤리를 요구한다. 그래놓고 실제로 우리가 일을 시켜야 되는 퍼블릭 서번트 이 사람들은 훨씬 더 윤리적으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얘기하면 아픈 이혼 가정에 인지가 났다? 재혼 가정 인지 감수성? 이런 게 났다. 말이 어렵냐. 재혼 가정에 대한 인지 감수성이 났다며 또 난리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재혼 가정의 아픔에 이렇게 후교 파느냐. 우리가 아프라고 그랬냐고. 이혼하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재혼하라고 내가 중매 해줬냐고. 어떻게 보면 본인이 재혼 가정이 될 거란 걸 알면서도 조강 지초를 버린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여기까지 얘기를 해야 되느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있다는 걸 충분히 인정해요. 하지만 연예인에 대해서만 유독 근데 왜 정치인에 대해서 이런 걸 안 묻지? 그런 얘기를 좀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웃기는 뉴스로 전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주사 맞으셨어요. 네. 왜? 지금 G7 참석해야 되거든. 그것 때문에 일정 조절해서 맞았어. 그랬더니 국임당 원내대변인이 논평을 냈어. 국민들은 말이야. 맞고 싶어도 맞고 싶어도 못 맞고 백신 보릿고개 호닥이고 있대. 듣다 듣다 내가 무슨 백신 보릿고개란 말 또 처음 듣는다. 이거 만약 이거 이 말 만들어놓고 본인 스스로 되게 잘했다고 막 박수 쳤을 것 같아요. 지는 잘했다고 생각했겠지. 근데 지금 최경도 원내대변인이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왜 맞았냐. 국민들은 못 맞고 이런 얘기인데 얘네는 지금 박형준 캠프에서 김수현 교수가 양심선언을 하니까 기억상실증이 한때 걸렸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 말을 믿냐. 그랬잖아. 국임당이 기억상실증 걸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랬잖아. 너네. 불과 한 달 전에 그랬잖아. 대통령이 1호로 맞아야 된다. 안철수는 내가 맞겠다. 말이야. 너네 그랬잖아. 그랬더니 정은경 공무원이 다들 줄 서라. 정은경 총장이. 그래가지고 싹 정리가 됐었는데 대통령이 그래서 순서대로 가다가 공무 때문에 나가야 되니까 맞겠다는데 진작 1호로 맞으라고 하던 자들이 왜 맞냐고 난리야. 심지어 주호영은 보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 문 대통령 접종 백신 불안에서 위해서 문 대통령이 접종하는 건 나쁜 일 아니다. 나쁜 일 아니네. 지금 65세 이상 지금 노년층에 대해서 접종이 시작됐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아침에 이거 맞아야 되는 거야. 친척 받더라고요. 저도 계속. 대통령도 맞잖아요. 그럼 나도 맞아야겠네. 설득이 쉽잖아요. 주호영도 상식이 돌아왔을 때 이런 얘기해. 근데 얘는 뭐야. 그러면 얘는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아니야? 국민당 아니야? 주호영을 연맥이려고 저런 얘기했어? 여하튼 웃기는 당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통령은 차례를 기다렸을 뿐이고 이제 다음 주 최외 출국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차례를 기다리던 이번 주에 맞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무슨 먼저 맞네 늦게 맞네 정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 발목 잡는 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웃기려 뉴스 하나만 더 할게요. 잘다살려 동아일보에서 대통령 까고 싶어가지고 이런 기사를 썼어요. 대통령까지 김복동 할머니 영정의 일본왕실의 꽃을 헌화하니 무슨 말인가 했어 나는 그랬더니 대통령이 이 흰 국화를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헌화하잖아요. 근데 송규론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장례문화개선운동가 인가 봐요. 이분이 이게 황실의 상징이다. 흰색 국화가.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바꿔나가면 되겠네. 대중들이 동의를 한다면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되잖아. 근데 거기다 제목을 이렇게 잡은 거야. 대통령이 김복동 할머니 영정의 일본왕실의 꽃을 헌화한 일본왕실의 꽃을 헌화해. 그러면 벚꽃축제 즐기는 사람들은 다 친일파입니까? 그런 논리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또 준비했죠. 이명박이 이명박이 이거 할 때는 왜 동아일보 가만히 있었냐고. 이게 일본왕실의 왕실의 꽃이고 그러기 전에 그냥 조의를 표하는 꽃이에요. 이거 이건 다발로 가지고 다발로 가지고 박근혜 때는 다발로 막 했네. 다발로 아주 기사를 다발로 쓰는구나. 다발로 정말 저열합니다. 저열합니다. 고발 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신청은 지금 고발 뉴스 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